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기억을 떠볼까요? 준비! 갑시다! 자, 리듬 타고 준비! 하나, 둘, 셋, 둘, 셋 어쩌다 한반나 톡까지 눕는다 그리곤 아픔을 그 숨에 눕는다 둘, 셋, 그저 아주 어둠이 그리곤 아픔을 다하여도 죽어도 못보만 해도 또 내일이 두렵다 준비! 하나, 둘, 셋 아테스여 지고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여 지고 속은 아테스여 사람도 왜 이래 자신을 알라며 존맹 행복한 말을 하늘은 니가 없지 알겠소 모르겠소 대스여 하나 둘 셋 좌우로 한기전 같이 일어나 하나 둘 셋 하나 셋 둘 둘 하나 한기전 조용하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기전 조용히 주워 새 노랗게 피었다 자 가게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고 한기전 찾을 보지 못하네 난 묻히는 것만 같아 여러분 하나 둘 올리고 아테스여 하나 둘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한 번 더 아테스여 아테스여 속은 아테스여 새로운 눈도 왜 저래 아테스여 먼저 가도 첫생상 아테스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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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아테스여 두번째 아테스여 세번째 아테스여 세번째 아테스여 세번째 아테스여 다시 한번 하나 둘 올리고 아테스여 하나 둘 쉬고 아테스여 세번째 아테스여 세번째 둘 셋 아테스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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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아 자는 두 개고요 테스여 네 가지에요 잘 보세요 처음에 아는요 아는 얼굴 정도에서 아를 찌르고 테스여 아테스여 아테스여 그 다음 아가 내려간다 아테스여 아테스여 이렇게 자 해볼게요 아테스여 시작 아테스여 두번째 아 아 아 아 아 자 세번째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좀 하세요 자 그러면 일조와 삼조가 해 봅니다 네 가지 시작 아 아 두번째 아 세번째 세번째, 네번째, 대박! 1조와 3조 너무 잘했습니다. 2조! 시작! 두번째, 세번째, 네번째, 나는요, 아무 말 안했는데 본인들이 틀린 사람이 본인들이 틀린 사람은 벌써 무서워. 근데 1조와 3조는 틀려도 뻔뻔해. 2조는 틀리면 틀렸다고. 4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. 이 노래는 사상법칙이라고 있다고 했어요. 글자가 4개, 3개, 4개, 3개 갑니다. 교재 살짝만 봐주시면, 이 노래는 그렇게 해주시면 그것만 알면 법칙이 쉬워요. 그래서 다시한번 얘기했지만, 어쩌다가 한바탕, 턱 빠지게 웃는다. 근데 여러분, 어쩌다가 한바탕이 아니라, 어쩌다가 한바탕, 그럼 옆에, 턱 빠지게 웃는다. 그리고는 아픔을 그 숨을 묻는다. 이렇게 중간에 사이를 뛰어야 되는데, 어머니들이 사상이라고 봐주시면, 어쩌다가 한바탕, 그럼 옆에, 턱 빠지게 웃는다. 바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. 그 숨에 웃는다 그 다음 시작 그저 아주 오늘이 고맙기를 하여도 여기 세 개 네 개 죽어도 오고만해 네 개 세 개 또 내일이 두렵다 자 그 다음 밑에 또 내려온다 밑에 시작 울아버지 시작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하고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자 근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맨 위에 어쩌다가 한바탕 강하게 내려가지만 제가 얘기했지 2절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 산소는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? 나그나그나게 조용하게 왜요? 아버지 산소에 왔으니까 그 느낌을 갖고 온 거죠